경남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굴 폐각은 버리면 쓰레기지만 재활용만 잘하면 고부가 같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연간 28만 톤가량의 굴 폐각이 발생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남 해안도시는 제도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 이목이 집중됩니다. 오늘 관계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굴 폐각 자원화에 오랜 시간 정책 제안을 해오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오군숙 위원장, 또 굴 폐각 자원화 정책을 관할하는 경남도 담당 부서인 수산자원과 송진영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요. 그간 어려웠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그 해안가에 살지 않는 분들이라면 폐각이 얼마나 좀 삶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에는요. 전국에서 굴 양식을 86%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굴 껍데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한 28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그동안에는 채무용으로 한 30% 정도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비료나 사로용으로 한 40% 정도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나머지 한 30%는 지금 처리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굴 껍데기를 작업하는 현장이나 처리하는 어떤 가공 공장에서는 그 주변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좀 이렇게 민원이 발생도 하고 또 그리고 악취, 또 이렇게 해충 발생, 그리고 침출수 이런 것이 또 바다로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미강상 좋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들로부터 매면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현실적인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영 거제 상황이 특히나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좀 꾸준히 제기하기도 하고 지원과 법 개정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좀 애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먼저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그동안에 우리 폐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총 사업 비용이 한 505억 들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폐하석 비료 품질 향상이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농업 기술원과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단체 또 가수를 재배하는 농가들과 그리고 수산 자원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폐하석 비료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도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폐하석 비료를 선호를 필요는 하지만 선호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하석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결국은 이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생산 업체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폐각 보관량도 초과를 해서 또 이렇게 행정처분도 받고 있고 이런 실증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또 직접적으로 어민들과 소통하고 계신 수산 자원과에서도 그간 고민이 참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제로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민원이 접수된 사례라든가 어떤 피해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굴급대기 문제는 굴 양식을 하면서부터 발생해왔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급대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굴가기 작업장 주변에 임시 보관 중인 굴급대기에 붙은 부산문의 부패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근 주민이나 통일실을 찾는 관광객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악취가 가장 큰 문제인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갱남의 굴 양식은 전국의 약 8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지난 수출액만 7억 1백만 달러로 갱남 수출액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만 약 2만 2천 명여 명으로 지역의 호자 산업인데 이란 민원은 꼭 해결할 숙제이고 우리 도에서는 올해 이러한 악취 해결책을 위해서 굴가기 작업장과 가공 공장 주변에 야적된 굴급대기 냄새 저감을 위해서 굴급대기 냄새 저감 시설 사업을 발굴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굴가기 작업장 등 65개소에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굴 산업이 경남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만큼 그로 인한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내년부터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의미가 크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동안의 경남도와 우리 도의회가 지속적인 건의로 굴급대기를 포함한 우리 어역하는 양식 가공 등의 가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부산물법이 내년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굴급대기는 그동안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엄격하게 규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요. 또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또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굴급대기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되었을 때는 1톤에 한 40만 원 하고요. 또 산업 폐기물은 그 반면에 1톤에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거의 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수산부산물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굴 폐각 자원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이것이죠. 주요 내용 좀 알려주시죠. 아시는 것과 같이 굴급대기는 석회수가 같은 구조로 탄산칼슘이나 인산칼슘 화합물 등 재조를 통해서 자원화를 할 수 있으나 석회수가 달리 제조 공유상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생산되는 굴급대기 전량 처리가 가능하고 특히 자원화 제품의 판매를 통해서 수입도 창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가 필요해서 통일시에서는 2019년도에 굴급대기를 활용하여 탈환 흡수제를 생산하는 굴급대기 자원화 시설을 준비해서 총 사업이 150억을 통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을 보면 작년 2월 달에 도사면 법송 일반 산단에 약 3천 명 정도의 부지를 확보했고 금년 6월에 자원화 시설에 생산되는 탈환 흡수제 사용을 위해서 남동발전과 협약을 통해서 향후 자원화 시설의 안정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착수 보고를 통해서 해수부나 수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에 본 사업이 운영된다면 매년 10만 톤의 굴급대기가 자원화되고 그간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굴급대기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탈바꿈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원화 시설이 완성이 되면 그간 쌓여있던 굴패각들 모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굴패각 자원화,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만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또 자원을 훼손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자원화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송진영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화 시설, 굴급대기 처리에 있어서 자원화 시설을 지금 도입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전체 100%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굉장히 해소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굴껍데기를 자원화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염려하시는 환경 훼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그렇죠.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환경 훼손 일정 부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먼저 굴껍데기로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 흡수제를 만드는 시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사실 이제 19년도의 타당성 조사 결과로 볼 때는 적자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이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연구단체와 관련된 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 다시 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을 재개해보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통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발전소의 탄암 흡수제는 석회석 원료인데요. 이게 석회석을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을 강산 개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임랄을 훼손하게 돼요. 석회석을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임랄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의 환경 훼손을 해왔는데 그룹으로 인해서 수질도 오염되고요. 이런 걸 안 해도 되죠. 자원화 시설을 하게 되면 타랑 원료를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서 이걸 얻을 수 있으니까 석회석을 강산 개발을 안 해도 되니까 환경 훼손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석회석을 굴 껍데기가 대체함으로써 자연을 보존하고 나아가 탄소 중립 실현하는 거기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왜냐하면 타랑 흡수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설탄이나 중류를 태울 때 그것을 배기가스 등을 이 항산화 물을 제거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많은 어떤 도움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자원화하고 부부가 같이 제품 판매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경제적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보다 또 검증된 기술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초기 운영비 또 그리고 다각적 정책적으로 지은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경제적 측면 환경 오염의 위험에 있어서도 또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굴 폐각 활용에 대해서 시도가 그간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의미는 사실은 어려워서 사업이 중간에 자추되기도 한 건데 이번에 괜찮을지 타당성 조사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2019년 통영시에서 굴급 대기 자원화 사업을 인한 비용 편익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당시 경제성 조사 결과에는 타랑 설비만 할 경우에는 빚시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액상 소속회나 폐각을 하려면 토목, 건축 자재, 가축 사료 등 혼합형으로 다양하고 고부와 같이 제품 생산을 갖춘 설비를 갖춘다면 적자폭을 완화할 수 있고 또 운영비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최근에 남동발전과 고등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 19년도 타당성 조사 시 당시에는 소송 시간이 두 시간이었지만 지금 30분까지 단속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적자폭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사례됩니다. 또한 견제적 측면 외에도 굴급 대기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굴급 대기 해소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 창출이나 또는 주민 해소 등 다수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용 창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번에 자원화를 시키면 폐각 자원화의 완성도 어느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완성도를 물어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100%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통영시 굴급 대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은 수십 년 전부터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되어서 굴급 대기 처리 문제를 그나마 부분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특히 남동발전 삼천부에 있는 하력발전소 거기에서도 사전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활용 제품 규격이나 그런 것을 좀 도출하고 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더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하석 비료 공급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폐하석 비료를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폐하석 액상 비료를 하는 것이 좀 어떨까? 그게 농민들이 폐하석 비료가 20kg 양이 되는데 이거를 농민들이 고령화로 되어서 옮기고 이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액상으로 하면 그게 가볍기 때문에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굴급 대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에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논의할 게 많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나온 전망이신지요? 네. 굴급 대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으로 굴급 대기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처리된다면 먼저 굴급 대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와 수산일본진 통영시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굴급 대기 자원화 시설은 15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사 기간 중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공사 완료 후에 시설 가동 시에 투입되는 인력 등 한국은행 산업 연관포에 보면 한 약 160명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5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굴급 대기의 자원화의 재활용 전문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초승이 됨과 동시에 본 시설이 운영되면 건설이나 운영시에 소요되는 유틸리티 또는 기타 공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화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은 물론이고 또 지금 마련된 법령의 하위 법령까지 잘 마련이 돼야 할 텐데 경남도의회에서는 어떤 노력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동안 우리 굴급 대기가 자원화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많이 이렇게 적재돼 있어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관광객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계절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또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산 부산물법 하위 법령이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굴 생산자나 가공 공장 또 그리고 재활용 업체 등 분리배출 의무자를 결정을 하고 또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인 규제, 현실에 맞는 규제 이와 함께 행정적 지원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와 굴급 대기 재활용 업체 또 저희 도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함께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보호 부가가치가 높은 굴급 대기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경남도에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굴폐각 자원화 시설의 완공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어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굴급 대기 자원화 시설은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과 함께 얼음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통영시의 오랜 수행의 어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게 경남도에서는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고 제도적 뒷받침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폐기물 관리법의 재활용 유형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는 탈환 흡수제나 액상 소수기 등 굴급 대기를 활용한 다양한 재활용 유형이 현재 재정 중에 있는 수산부산업법의 하위 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 구수입 등 함께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사업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굴급 대기 자원화 사업의 중공뿐만 아니고 중공 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시와 협의해서 굴양식업인이 굴급 대기 처리에 생소지 않고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두 분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굴폐각 자원화를 위해서 두 분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매서운 요즘 통영 특산물 굴이 제철입니다. 굴 알맹이만큼 껍데기도 사랑받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인시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